이번에 새로 발매되는 건담레캠프 벤젠스라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방영작이고요 먼저 지온군의 지상 행렬로 시작됩니다 마젤러택이 중간에 보이죠 수송차량 등은 이제 새로 디자인된 것 같아요 바퀴가 달린 일반 트럭 같은 느낌인데 앞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전체의 느낌이 레디 플레이먼 같고요 하늘에서 공모 가우가 작 구두를 떨어뜨리려고 비행 중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오리지널 가우의 느낌인데 위에 다른 메카닉도 이렇게 디자인이 새로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진으로 약간 비행하는 느낌이고요 이제 실루엣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레드 계열의 컬러가 날개랑 꼬리날개에도 들어가 있네요 그 조정석 쪽에도 약간 붉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으로 보이는 라인물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제 볼륨을 높이는 약간 장면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이 확대가 됩니다 천천히 켜지죠 왼쪽에 자쿠에 이제 모습이 나오고 에너지원 같은 것들이 이제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이게 120mm 머신공 같은데 이것도 표현이 장난이 아닙니다 천천히 보면 그 다음에 자쿠 헤드가 보이죠 3호 대 1 그 유지 하드 그래프 이쪽에 디테일과 굉장히 유사하구요 자쿠 눈 자체가 이제 분홍으로 약간 빛이 나죠 이게 열언 3지 카메라 같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출격을 해서 강화를 합니다 약간 레드 계열로 되었는지 자쿠가 한데 천천히 보이죠 이게 샤아조정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크가 없습니다 이게 일단은 공격에 의해서 가후 공모가 폭발을 하고 중간에 짧게 코어 파이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원군 파일럿이 나오고 이제 하강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애들이 그 오른쪽에 어깨에 왼쪽 어깨에 스파이크가 레드로 되어 있고 그 방패 같은 그 부분이 약간 삐죽하게 약간 구조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60일치 전차를 이제 파괴 하죠 발등에 보시면 이제 종아리등에 보시면 이제 그쪽에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체들도 이제 슬슬 낙하 하죠 뭐라고 하는데 이런 헬멧 같은 것도 약간 에일리언 디자인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장면인데 이게 자꾸 히트워크를 충전을 먼저 한 다음에 꺼내네요 원래 NA상에서는 꺼낸 다음에 이제 빛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62일치 전차를 내려칩니다 산망이 폭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게 울프 디자인의 마킹인데요 한 오른쪽 눈이 없죠 이게 약간 어떤 얘네가 중대 같은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얘네가 이제 탈출하는데 자쿠 텐크로 이제 퍼스트 건담 같은 애가 하나 나옵니다 오른쪽 보면 등 뒤에 이제 개틀린 같이 포신이 있더라구요 자세히 보니까 자쿠랑 싸우다가 도파이터들이 미사이로 발사하죠 그 도파이터도 조종석의 그 큰 유리가 약간 좀 부담스러웠는지 약간 줄였어요 사이즈를 퍼스트 건담 계열을 공격을 하고 얘가 날면서 도파이터를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실루엣이 드러나죠 약간 퍼스트 건담 실루엣에다가 여러가지 개조를 좀 한 것 같아요 왼쪽에 뒤에 이렇게 파이프 탱크 같은 것도 좀 부착이 되어 있구요 천천히 돌려봐도 어깨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눈이 이제 레드로 빛나죠